효과적인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공격 일변도의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한국보금주의선교신학회와 한국선교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슬람과 기독교 세미나에서 장신대 변창욱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이슬람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해왔지만 이제는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초대해 보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변 교수는 또 이슬람권 사역을 위해서는 꾸란의 내용 중 3위일체 부인 등 성경의 교리와 다른 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이슬람의 변증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